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르샤드 파님 마르 바스티 박사입니다 저는 애리조나 의과대학 피닉스 부교수로서 공공 보건 예방 및 보건 증진 책임자입니다 제 웹사이트는 drsha.com입니다 음식이 약이다라는 이 아이디어는 정말 오래된 개념입니다 아시다시피 히포크라테스는 종종 음식이 약이 된다 그리고 약이 음식이 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대 아유베다 속담에는 시기가 옳지 않으면 약이 소용없고 시기가 맞으면 약이 필요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천년 전에 고대 개념이면 생각할 때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문화에서 민간요법과 치유의 개념은 뜨겁고 차가운 성질과 같은 음식의 다른 성질에 관한 것입니다 아유베다 의학에서는요 음식과 관련된 세 가지 도샤 또는 성격 유형의 개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히포크라테스 그리스 의학을 참고하고요 중동에서는 시나이와 페르시아 의학이 음식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문화의 일부입니다 음식이 분명히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크지만 이 개념은 천년 동안 존재를 해왔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이런 음식이 약이다라는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음식을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 이것이 식품산업과 소비자의 지출 및 추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대중에게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우리는 주로 약물 치료에 중점을 두죠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의사는 수술과 같은 약물 치료 혹은 교육 등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과 운동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의학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메디케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의 최소한의 60%의 인구가 적어도 하나의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 인구의 5% 미만이지만 전 세계 의약품의 34%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의학에 대한 서양 과학의 접근 방식의 관점에서 이 전통의학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실제로 그 약물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과 질병과 건강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런 음식, 건강, 질병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해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에 비춰봤을 때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식품과 건강 그리고 식품과 질병의 발전 사이의 관계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주요 질병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요? 암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암의 3분의 1이 잘못된 식단과 과체중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유형의 암, 특히 직장 암의 경우는 식이요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암은요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가공육, 붉은 고기 그리고 섬유질이 적고 야채, 과일이 적은 식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식단은 폐, 식도, 위, 직장 암, 전립선 암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요 지난 80년에서 100년 동안 식품 산업의 발전이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4, 50년 동안 가공식품으로 많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초가공식품과 관련된 식단의 비율이 10% 증가했고 그리고 전체 그리고 특히 유방암 위험이 10%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암과 음식 사이의 이런 연관성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가공식품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암 사이의 영향과 관계는 정말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장병은 어떨까요? 심장병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제 생각에 암하고 심장병이 거의 1, 2위를 항상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분명히 코로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만성질환은 사실 실제로 코로나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에 대한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검토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심장 대사 관련 사망의 무려 45% 이상이 실제로는 어떤 나트륨 과잉이라든지 견과류나 시드 같은 식이요인이 최적이 아님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견과류 등에는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미량의 영양소 등의 훌륭한 공급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질병의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위험 요소로서의 전반적인 식단은 어떨까요? 담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과체중 그리고 신체 활동이 적은 상태 알코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수치라든지 고클래스테롤 수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요 199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보건 상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요 담배로 인한 흡염보다는 식이위험 요소가 더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를 계속했는데요 식이로 인한 위험 요인은 여전히 조기 사망의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일을 적게 섭취하는 식이요법과 저지방 식이요법 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채소가 다 좋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각각의 세계의 다른 부분의 관점에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그리고 다른 세계 모든 장소를 살펴봤을 때 이 다이어트의 영향, 식이의 영향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한번 볼까요 식이 위험을 195개국에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1990년에서 2017년 사이 연구인데요 정말 훌륭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식단 개선이 잠재적으로 5분의 1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과 성별 그리고 사회 인구학적 발달에 관계없이 이런 식이 위험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식이로 인한 사망의 50% 이상과 66% 이상의 장애 조정 수명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통곡물, 과일, 나트륨 이런 개별 식이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통곡물의 섭취가 충분하지 않거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거나 나트륨이 너무 많은 경우가 위험하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식이요법에는 담배 흡연 등을 포함한 어떤 위험보다도 더 많은 사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식이요법을 개선할 시급할 필요성을 이 연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킬레스건이 된 것입니다 같은 연구에서 본 것이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맨 위에 사실 보시면 한국에 관련돼서 표 B에 대한 참조 지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견과류, 과일 및 채소의 높은 이용을 보여주고 있고 표 C를 보시면 생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선들은 더 건강한 지용성 오메가3 등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동물성 제품에 함유된 육류와 설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테이블에서는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맨 위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음식이 약이다라는 관점에서 정말 좋은 견과류, 과일, 채소 이 모든 재료를 구할 수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 산업이 각 국가의 생태계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견과류와 과일 및 채소를 통합한 제품을 활용해서 실제로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시와 지역사회의 건강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도 그런데요 77%의 미국인이 야채의 1일 권장량을 섭취하지 않고 있고 66%가 과일의 1일 권장량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견과류 등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이런 위험 요소는 전 세계인의 사망에 큰 기여를 한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균적인 과일, 채소 사용 분포를 보았을 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충분히 먹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36% 전 세계 40개국에서 36%만이 하루에 야채, 과일 권장량인 400g을 섭취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현재 충분히 섭취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점을 잘 알아야 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면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일과 채소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농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양의 과일과 채소를 건강식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방 건강 측면에서 이러한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일과 채소 섭취가 적은 식단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조기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더 건강한 식단으로 전환을 하고 더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식품 산업을 그런 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면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제품 판매와 환경 그리고 더 건강해지는 측면에서 윈윈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것이 윈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공식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큰 문제죠 아시다시피 암과의 연관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63% 이상의 수출 품목이 가공 물질입니다 이건 사실 음식이라기보다는요 저는 프랑켄푸드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켄슈타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큰 실험과 비슷한데 어떤 식물 기반의 음식은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음식을 약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공식품이 어떻게 여기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위도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미국식 표준 식단이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이 취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도 불포화 식물성 기름이 넣던 나쁜 지방도 있고요 고혈당 부화탄수화물, 정제된 설탕, 정제된 곡물, 첨가물들이 많습니다 항염증성 그리고 항혈전성 오메가3 지방 등은 기본적으로 심장마비와 내졸증을 예방하고 관절통, 만성통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구성 요소는요 식품의 구성 요소는 실제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비만 특히 일부가 암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가 있을까요? 음식을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역전시키는 그런 다양한 식단을 생각해 보자면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아리조나 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와 우리 시대의 식이 관련 질병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식품 산업의 동향 그리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기꺼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다양한 많은 식이가 있습니다 케톤 다이어트 그리고 제식주의 이 모든 측면 중에서 많은 연구를 보면요 예를 들면 키토제닉 다이어트 식단은요 간질 환자를 50%, 60%까지 발작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특정 암뿐만 아니라 어떤 자폐아의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신경각적 상태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격일 단식이라든지 어떤 조기 시간, 식이 제한 등이 실제로 염증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단이 실제 진화를 했습니다 가장 의학적으로 성공적인 다이어트 중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중해식 다이어트와 이것의 변형입니다 제 생각에 아시아식 변형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사용하고 더 많은 통곡물 그리고 더 많은 생선을 사용하는 식단입니다 덜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붉은기가 덜한 고기, 아주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요 이런 지중해식 식단 그리고 그 다른 모든 구성 요소들은요 심장 건강과 신진대사와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정말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실제로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식이요법이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의학 교육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4년 동안 평균 19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비중이 또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리조나 대학교 피닉스의과 대학에서 요리의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리의 예술과 의학의 과학을 혼합해서 미래의 의사들이 교육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을 약으로 사용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식품을 식별하고 준비하고 사용해서 우리의 질병을 예방, 치료 그리고 역전시키는 방법을 가르치고 식품 정책과 공중보건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 바로 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공중보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만성질환 분야와 비만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미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4% 미만이지만 코로나19 사례와 사망자 수에서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올바른 공중보건 활동을 하려는 의욕이 부족하고 심지어 예방접종, 백신접종도 꺼리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 우리 식이 관련 그리고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암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는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미질병예방통제센터를 통해서 본 심각한 코로나19 질병과 관련된 특정 기저조건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고혈압, 고클레스테롤, 당뇨병, 비만 및 합병증과 같은 이런 지질대사 장애 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관련한 심각한 질병의 위험요소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음식을 약으로 사용하여 혈압, 당뇨병과 같은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만드는데요 그 방법을 천연 감미료, 즉 스테비아 등을 혹은 식초와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초와 스테비아 음료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의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혈당을 많이 낮추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매 끼마다 이렇게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혈당을 낮출 수 있고 따라서 약으로 어떻게 강력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연구가 코로나19 관련 입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에서의 모든 위험요소는 기본적으로 대사장애라든지 대사상태의 조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식단, 건강하지 않은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에서 건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의 12%만이 대사적으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허리가 크거나 혈당이 높거나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토리아가 없거나 이런 대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칼로리, 저영양소, 그리고 고정제 탄수화물, 설탕, 가공식품, 저야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음식을 약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멜라토닌 아시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적절한 멜라토닌 수치가 보장됩니다 멜라토닌 수치가 낮을수록 코로나 감염 위험이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마음 챙김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런 것이 실제로 사실 보편적인 원칙이고 가공식품과는 달리 실제 리얼 푸드를 먹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없애는 것, 그리고 건강에 좋은 제품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합니다 과도한 설탕과 정제된 곡물을 피하는 것은 이런 산화된 을디오가 염증을 일으켜서 결국은 동맥이 좁아져서 심장마비나 뇌졸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에는 정말 해롭습니다 그리고 포화 지방이 포함된 과도한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죠 대부분의 식물을 주로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를 사용해서 소위 무지개 색깔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실제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영양소 중에 일부로서 양파, 사과, 딸기, 브로컬리, 감귤류, 과일에서는 캐르세틴을 발견할 수 있고요 비타민C의 경우는 감귤류, 브로컬리, 딸기, 녹색, 노란색, 고추 등에서 발견이 되고요 아연은 견과류와 석화에서 발견이 되고 비타민D의 경우는 버섯, 대구, 고등어, 연어, 정어리, 계란, 노른자 등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식품을 약으로 생각할 때 크게 염두에 둬야 될 다른 부분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3, 40년 전만 해도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우리 몸의 90%를 차지합니다 사실 우리의 질병과 면역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인간의 유전자에는 150개의 박테리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섬유소라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제1식품이고 전 세계로 수출되는 많은 미국인 식단에는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더 많은 섬유질을 섭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식품, 된장, 미소, 김치, 템페, 요거트, 독일 사워크라우트 같은 이런 식품을 많이 추가하고 이런 플러스가 되는 섬유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고 암과 비만, 심장병 등의 기타 질병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인 아스팟함을 제한하는 고삼유질 식품이 포함된 프리바이오틱 식품은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할 때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해서 실제로 항생제 복용을 복용할 때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ational Purchase Diary Panel, 전국 구매일지랄까요? 이 NPD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채널에서 소비자가 쇼핑하는 방법을 측정하고요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런 소매업체와 소비자 모드로부터 데이터를 소싱해서 판매, 공유, 분포, 속도 등을 수량화합니다 이런 패턴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음식 소비에 대한 것이 많이 변화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나 전염병 이런 관련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바이오스로부터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린가, 강화, 마누카, 꿀, 엘더베리 시럽, 콤부차 등의 이런 많은 섭취가 있었고 건강상의 이점과 어떤 면역 강화 항염증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음식들이 약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정말 사람들이 음식을 약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성인의 43%가 건강을 유지하고 더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웰빙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떤 발효 제품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당 낮추기 위해서 식초 약간 넣으면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찾는 당뇨병 환자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겠죠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런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문화라든지 음식 시스템이라든지 식량 공급과 식량 생산을 변화시켜서 소비자 수요를 진정으로 충족시키고 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더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NPD의 추세를 봤을 때 제조업체와 마케팅 담당자가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소비자 식단에서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남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음식을 약으로 사용하라고 환자들에게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과학의 기반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것들과 많이 비교를 했을 때 아마도 과학보다도 이렇게 전염병 치료에 유용한 것들이 식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투자하고 싶은 제품과 식품 분야가 바로 이런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의견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미래가 어디로 움직일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공중보건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식품산업 사이의 협력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강식품을 제공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음식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질병을 어느 정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런 좋은 내용 말씀드리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